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최성철 교수입니다. 오늘 오퍼레이션 리서치, OR 감옥에 대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그렇게 깊은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OR,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리서치, OR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OR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이름은 아니죠.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하나는 오퍼레이션 리서치에서 그냥 OR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매니지먼트 사이어스, 경영과학이라고 해서 MS라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OR, MS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리서치면서 MS, 사실 의미상으로는 별로 차이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는 없고 한국말로는 운영과학이라고도 하고 운영과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한글로 또 다른 말로는 경영과학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경영과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앞으로 수업에서도 OR, 경영과학. 사실 OR이면은, 하긴 뭐 이거죠. OR이면은 운영과학이라고 쓰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OR, 경영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OR이라는 이 과목은 뭐에 대한 학문인가? 뭐를 배우는 과목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최적화라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하게 될 건데요. 최적화라는 건 사실 가장 적합한 값을 찾는 것. 무엇에 관해, 어떤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적합한 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값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요. 결국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냐? 라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OR에서는 모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실 모델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건데요. 사실 모델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모델이면 이런 어떤 의류나 이렇게 옷을 입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동차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OR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학적인 모델, 소학적인 모델, 매스메티컬 모델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 그러면 소학적인 모델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사실 소학적인 모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소학 공식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등학교 때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 있죠. 철수와 영희가 왜 뛰어다니는지, 왜 둘이 한바퀴에서 같이 뛰면서 얘들이 서로를 잡으려고 하는지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을 건데요. 사실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학문이 바로 오퍼레이션 리서치, 즉 소학 공식의 최적화에 관한 학문입니다. 자, 소학 공식의 최적화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소학 공식의 최적화는 어떤 공식에서 가장 적합한 값을 찾는 것인데 사실은 방정식에서 얘기하면 y는 ax 플러스 b일 때 일반적으로 뭐 y의 어떤 값이 뭐 7이고 a가 2면은 a가 2고 b가 뭐 b가 3이면 3이어야겠네요. 3이면 뭐 x가 2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적합한 값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뭐 저런 건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가장 적합한 값을 찾아야 되느냐. 사실은 어떤 소학 공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참는 학문이 바로 오퍼레이션 리서치입니다. 사실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런 미분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미분에서 나오는 요런 방정식, 요런 그래프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뭐 최대값이다 또는 최소값이다. 반대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해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저희는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얘기할지만 좀 선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선형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진현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쌍쌍바, 바밤바, 월드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현이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함. 이걸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경제학에서는 부르는데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유틸리티가 쌍쌍바를 먹을 때는 한 4 정도 되고요. 뭐 바밤바를 먹을 때는 한 3 정도 되고 3.5. 월드콘은 8 정도 되는 거예요. 월드콘이 비싸기 때문에 먹으면 훨씬 더 기뻐지는 거죠. 이게 먹으면 최대한 게 효용이 없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없다고 치고 마지날 효용이 없다고 치고 각각의 가격이 300원, 400원, 500원일 때 진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원입니다. 그래서 진현이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각각 사야 되는 쌍쌍바, 바밤바, 월드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사결정 문제라고 하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이것도 0이 철수 문제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경영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돈이 1,000억이 있는데 어떤 회사를 사야지만 앞으로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랑 비슷하겠죠. 이 문제를 훨씬 단순화시킨 문제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소학식으로 나타낸 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쌍쌍바를, 쌍쌍바에 사는 개수 개수죠 개수. 개수를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수인가요? 개수가 아니라 개수죠. x1이라고 하고 바밤바를 x2 그 다음에 월드콘을 x3이라고 하면 각각의 느끼는 행복감은 x1 곱하기 x1 곱하기 x4 이거 서브스크립트를 여기로 넣지 말고 여기로 넣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x1 곱하기 4 그러니까 4 곱하기 x 바밤바를 산 개수 더하기 바밤바를 산 개수 3.5 곱하기 x2 그 다음에 또 더하기 8 곱하기 x3가 진현이가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의 크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체대화하는 것이 진현이의 목적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약 조건이 있죠. 제약 조건, 컨스트레이트 3,000원 이상은 못 사는 거예요. 즉, 가격 곱하기 x1, 가격 곱하기 x2, 가격 곱하기 x3를 해서 이거를 sum했을 때 이거를 sum했을 때 3,00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OR 문제입니다. 사실 그거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진현이가 각각 사야 되는 건 x1, x2, x3라고 했을 때 그거 3개를 곱해줘서 sum을 해서 max g, max g를 한 값을 구하는 거고 고려해야 될 건 제약 조건이라서 여기에 가격을 곱해줘서 3,000보다는 적어야 된다. 그러면 진현이는 과연 몇 개의 여기 너무 밑에 있어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몇 개의 쌍쌍바, 바밤바, 월드콘을 사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컨셉은 이런 게 이제 간단한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풉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철수형이 길이가 같이 뛰어가면서 길을 나타낼 때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동시에 만나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역시 식으로 나타나서 뭔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 경영사항에서 또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냥 수학 문제만 푸는 거 아니냐 그냥 수학 문제만 푸는 거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쓸데없는 방정식이랑 뭐가 다른 거냐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는 변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변수가 300개, 제약 조건이 300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랑 가장 다른 거는 우리에게는 컴퓨터라는 놈이 있어서 이 컴퓨터가 우리 대신 복잡한 소식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방정식을 푸는 걸 시키는 게 어쩌면 OR이고요. 저희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겠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KMOOC에서 파이썬을 듣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을 푸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은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추상화 시켜서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수업에서는요. 현실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 일단 현실 세계의 문제를 수학 모델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학 모델을 어떤 풀 수 있는 코드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그 수학식을 최적화해서 가장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푸는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한 우리 ORL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ORL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ORL의 실제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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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